여러분 저 첫집 갈때 저 첫집 갈때 이거 바꿔 저기 렌즈로 바꿔달라고 해주세요 바꾸라고 해주세요 그걸 왜? 내가 까먹으니까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거 저거 어떻게 하지? 이거 마우스 왼쪽으로 안넘어가는게 어떻게 하지? Y는 카메라 고정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비켜라 아니 그 여기 그 아 이게 지금 모니터가 여러 대라서 모니터가 여러 대라서 이거 그 있는데? 그 침천맨도 눌렀는데 그때? 침천맨! 그 침천맨! 침천맨! 지금 비상상황 이거 그 모니터 고정 어떻게 해요? 여기다? 안 나가게? 응 어 됐다 뒤졌다 와 이거 때문에 질뻔했네 왜케 호들갑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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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왕도가 되는 수밖에 없겠는데 이에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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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껍데기 켜졌는데 왜 때림? 리신 아... 혹시 압도라는 단어 알아요? 압도 아냐고 압도 압도됐어 압도래 껍데기 켜졌는데 개펜 근데 이거 상했다 지민아맨 여기 왼쪽에 왼쪽에 모니터가 갑자기 기울어 이거... 아... 나 이거 땜에... 아... 졌다 아 이거 이거 봐 갑자기 모니터가 아... 이거 땜에 졌어 다 이겨놓은 건데 본인이 꽉친 거 아니야? 아니야... 갑자기 나 돌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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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오라 레벨 7이야. 갈 수가 없어. 상황 어때요? 괜찮아요? 피오라 레벨 7이야. 갈 수가 없어. 괜찮아요. 무지 컸다. 친구 만나러 가자. 바보같이 보여도 난 그가 좋아요. 곰돌이 푸. 어디 가든 널 따라갈 거야. 푸. 곰돌이 푸. 흐흐흐흐흐흐. 살이 찐. 준진한궁. 몹에다가 2좀 쓰라고 좀 전해달라고 하는데요. 저거 고질적으로 자꾸 나오는 얘긴데. 2를 쓰면 공속이 빨라진다고. 그 아이언리거 노래 좀 불러주세요. 아이언리거? 뭐였지? 아이언 리거. 처음에 처음에 돈 구입고 뭐지? 바람이 날리는 쓸쓸한 경기장 강철 신장 고동치는 미래 영웅들 때론 힘들고 허비 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부 힘껏 달려라 힘껏 던져라 맘껏 달려라 멋진 일에서 폭풍처럼 귀몰아쳐라 아이언 리그 있었어 있었어 아 있었어 발전했어 발전했어 공속 개빨라잖아 얼마나 좋아 람마스가 평타가 센거 아시죠? 패시브 때문에 공격력이 평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아 2 2 2 2 2 2 2 2 좋아요 빨리 이기고 노래 불러주래 어차피 쟤네는 미니맵을 안읽어서 내가 지금 보수로 가는지도 몰라 미쳤네 아니 이거 왜 스마트키가 왜 이렇게 되지? 잠깐만 또 본인이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 아닐까요? 어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본인이 설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혹시 뺑뺑이로 바꿨나요? 아 뺑뺑이로 바꿨네 와 우제 궁 진짜 잘 쓴다 흐흐 라고 했네요 아 광풀이네 자 가봅니다 다 부서지고 있어요 미드가 트리스타나 오 달려가나요? 바람이 날리는 쓸쓸한 경 바람이 날리는 쓸쓸한 경 경기장 아 근데 전멸은 왜? 아 미니언이 부딪칠까봐? 아뇨 아뇨 그 확실함 그니까 1킬을 딸 수 있을 때는 예 그 어떤 아내면 안 돼요 아 아내면 안 돼요? 네 잡으면 되는 거지 사실 전멸을 했는데 응수를 켜서 반격을 못 하게끔 일부러 안 맞춰서 오케 때리면서 사미라가 자랑하는데요? 4명 갱 흘렸다고 사미라야 형 난 놀았어? 그러면? 아니 우제 씨를 탓한게 아닌데 공격적으로 아니 난 놀았냐 아니 그니까 저렇게 잘난척 할거면 난 놀았냐고 어이가 없어서 웃겨주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알았다 2를 써줘야죠 음 어어 2 이야 이야호 아이고 어어 새끼봐라 이야 이야호 이야호 아 이거 또 아 이거 왜이래 왜 엇 뭐라고 타자를 잘 안 찢는 타자를 봉키가 됐다 변명하지 마라 힘껏 던져라 마음껏 달려라 멋진 경기를 위해서 폭풍처럼 휘몰아쳐라 아이언 리그 아 좋습니다 파밍 딱 야무지게 해주고요 자 올라갈까 말까 아 귀환을 부탁합니다 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쪼끔 부족한데 아쉽게도 쪼끔 부족한데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와드는 안사나요 혹시 와드는 안사나요 어차피 안쓴 어차피 안쓴다고 합니다 어 갑니다 안정적으로 파밍을 파밍을 해주면서 갱각이 보이면 그때 한번 찔러본다는 생각으로 요네가 원래 탑인데 아니 미드인데 탑으로 갔나보네 스와프 해달래 아까 누가 피오라가 힘들어서 어 요네랑 싸웠네 피오라로 슬쩍 트타가 다 부심 넵에 지금 뭔가 미드, 보, 탑 다 상황이 안나올때는 정글링을 일단 열심히 합니다 지금 아이언임? 진짜? 라는 채팅이 있었습니다 못 믿겠다는거죠 아이언이라는 계급이 있다는걸 실제로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게 아 그 뜻이 아니고 해석을 잘못하셨네요 어? 김꽃 던져라 맘껏 날 라 멋진 경기를 위해서 폭풍처럼 다 피해 다 피했는데 잡힌 잡았네 비 몰아쳐라 아이언 니가 뒤에 뒤에 후방 막, 막으면서 가야지 문도 아 못 도망가게 어 따이브 따이브 아주 좋구요 아이언의 따이브 내서웠다 포탑을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되었습니다 실술한 경기장 난 철심장 구동치면 미래 영웅들 때론 힘들고 겁이 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 꿈껏 던져라 전 안 던집니다 맘껏 달려라 전 그래도 끝까지 해요 멋진 경기를 위해서 물론 남들이 보면 던진다고 오해할 순 있어 폭풍처럼 난 던지지 않아요 왜 근데 나만 나만 냅두고 왜 자기네들끼리도 일찍 해 왜냐면 정글러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좀 껴주지 뭐 하지만 본인이 갔을때 킬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근데 유용을 두개 먹었네 리신 바텀 나도 알고있다 한번 주는거지 야 니가 얘기 안해도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어 미신이 아주 그냥 미쳐먹어가지고 teleport 빵이야 오오오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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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서 어어 제가 몰라 피오라 아직도 몰라 맵uv 안봐 어? 어어? 아아? 오케이 위에 위에 겐치 어디로 왔을까요? 공이 되버렸어 남머스는 공이 되버렸어 끝까지가 끝까지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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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입니다 와뚜다다다다다다 야 딱구 상рен치 딱딱한데 꽤 딱딱한데 미니언이 없는데 어? 라마스 못맞혀서 무생 아이언앨비신 아이언앨비신 오케이 킹덤에 나오거든요 이신 어어 어어 장풍 꿈틀꿈틀 꿈틀꿈틀 어 이거 그냥 무난하게 깨겠는데 이거야 이거 이걸로 이기겠는데 람마스 딱딱 해줬을때 개팩이 아 못이겨 못이겨 세급이 세급이 말이안돼 야 이거 무난하게 이겼는데요 야 까갑 까갑 미쳤구요 까 까 까 아 이거 무난하게 이겼네요 사미라 브론즈같다고 사미라 브론즈같다고 나이스 깔끔한데? 컴보가 깔끔한데? 아 버벅거리는게 아니구요 제 스킬 활용이 이게 지금 이상하게 되어있어 아 끝났습니다 야 졸업 바로 한판에 졸업 아 아 사이다 감고같아 아 아 아 아 잘하는거 처음 본데 세팅창이 어 몇이야 개그는 몇이야 지금 아이언이 아이언이 아니 아니 혹시 승급 혹시 두판만 더하면 안돼 왜냐면 브론즈 될거 같애 왜냐면 배치고사가 두판이거든 남았거든 두판 남았어 배치고사 아 그건 아 진짜 왜냐면 왜냐면 배치고사 보면은 쭉쭉 올라가가지고 브론즈 무조건 되는데 아 그 여러분도 싫어요 네? 여러분도 싫어요 하하형님하고 튜고 한번 멘탈 남아셨다고 시청자 빠진거 봐요 그리고 하하형이랑 하면 그냥 한두판으로는 안돼 한번만 같이 하면 또 한번만 해봐 하하PD님하고 한번 오늘 폼 발딱 썼다고 우리 침투부 침투부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작은 구멍가게 운영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PD 하하PD 네 하하PD님 아니 형 집인데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뭐 그냥 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어디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집에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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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만 하자 맘만 오케이 너 정글이라고? 난 정글만 해요 형 바텀 자주 가요 주호재가 제가 바텀 갱을 자주 갑니다 네 알았어 그럼 봐봐 너 뭔데 그러면 형 그 뭐지 형 친구 추가하게 롤 들어오시면 이거 뭐 어떻게 디스코드로 연결해야 되나 디스코드 형 디스코드 있어요? 있어 우리 그러면 디스코드 카톡으로 보내죠 카톡으로 제가 링크 보낼게요 형 오케이 혹시 형님 침착맨인데요 어 혹시 그 그 등급이 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형 높게 얘기해 높게 얘기해 높게 얘기해 형 높게 얘기해 얼랭이라고 얼랭 아 얼랭이요? 그러면 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안 하기 전에 그 받았던 혹시 등급을 최소 실버라고 해야지 네 알 수 있을까요? 은색깐 나 잘 모르는데 은색 정도 될거지 은색 맞아요? 확실히 은색이에요? 난 그럴 때 맞아 아 그래요? 은색 은색 철 색깔? 아이언 얘기하는 아 잘 안 하세요? 은색깔이 아이언이잖아 근데 우재씨가 아이언이라서 이게 좀 비슷해야지 뭔가 시너지가 좋거든요 실버는 빛나는 은색이라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얘 지금 아이언 아니야 우재? 아이언이죠 아이언 근데 아이언인데 그 은색같은 아이언? 그런 느낌? 일단 다 똑부네 근데 지금 개자래요 지금 지금 터뜨렸어요 아까 방 내가 아까판 그냥 다시 이따 봐봐요 그냥 형 오케이 내가 링크 보낼게 링크 보낼게 네 네 아 오늘 그 형님 등급 올라가시겠네 뒷고 어딨어 뒷고 아 뒷고 뒷고 아 형님 등급 올라가시겠어 야 이거 운이야 이것도 어?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도 굉장한 운이에요 어? 지금 물 오를대로 어? 거의 그냥 형 설만기 연어같이 올라가는데 형님이 저는 채팅 보니까 형이 하하 형이 어디서 게임 방송하고 있다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근데 게임 방송 안 하고 계시던데 집에 계시고 그러면 아마 애기들을 그 보다가 지금 아마 전화 받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통화로 앞에 얘기했는데 그 막판으로만 딱 한판 딱 한판 한판으로만 하자고 하셔가지고 한판만 딱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리해서 하하 형이 한판이지만 승리를 하게끔 제가 딱 말씀 만들어 드릴게요 아 이거 이거 복사하면 될까요? 복사해서 복사해서 어떻게 해야돼 여기 뒤에인데 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아 여기서 복사하면 돼요 아 그게 복사가 돼? 아이폰은 그게 돼요? 네 개극혐이네요 복사하기 우와 사진 찍은 거에선 문자 추출이 돼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체에 들어가 계시고 아 아 아 아 하하 형 방송 중이라는데 아 방송 켰나 보다 어? 근데 왜 대기시지? 아 저는 사실 말로만 들었거든요 어떤 하하 형님의 어떤 어떤 롤 실력 굉장히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 하하 형이요? 서포트 아니에요? 서포트 이실거에요 네 그 바텀 라인저는 서포트이 만드는 거거든요 어 근데 어차피 네 사실 하하 형이 잘 못해도 돼요 그니까 바텀 망쳐놔도 돼 아 내가 다시 쌓아주면 되잖아 아 아 아 다 다 그냥 네 아 다 찢어놔도 돼 아 아 아 내가 다시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아 아 찢어진 건 다시 붙이면 돼 응 하하 형 3시간째 방송 중이라는데 아 아 아 이 형 아 형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아 하하 형 뭐야 우리 친구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나는 401 정육식당이야 연결해서 쳐줘 아 401은 숫자고 정육식당은 한글 정육식당을 한글로 치면 돼? 어 401 정육식당 나 지금 몰랐는데 네 내가 아프네 코가 계속 시려 빨갛고 막 아프다 아 아 형 그 괜찮고 저기 형한테 크게 지금 기대 안 하고 있으니까 아 아 근데 그렇게 알겠는데 아파 아 근데 지금 방송 중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방송 방송도 하고 형 401 정육식당을 그 한글을 영어로 해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상학공 1은 숫자고 숫자고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이다 뭔 소리야? 왜 이래? 야 내가 보여줄게 이거 내 카톡으로 보낼게 아 오케이 아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더 줄여 아니 이상한 게 플레이가 됐어 줄여 이거 나가 이거 나가 소리부터 줄여 됐어 됐어 더 줄여 보냈어 아 친척 왔나요? 야 너무 기대된다 너무 아프다 지금 아 한글이 뭐야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야 너무 기대된다 진짜 태그가 뭐예요? 태그가 뭐예요? 태그? 태그? 태그가 뭐예요? 태그 숫자가 뒤에 있는데 어 고마워 너 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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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아 아파 저 맹수 주드로요 민수 주드로? 맹수 주드로 맹수 주드로 맹수 주드로 맹수 주드로 맹수 주드로 지금 아저씨 하하 아저씨 옆에서 누가 타자 쳐주고 있죠 맹수 주드로 오케이 이 형이 타자를 못 치는데 야 날 초대해 네가 아 타자를 못 치세요? 하하 형이 타자를 못 쳐요 아 그럼 컴퓨터 할 때 그 수행 기사가 한 명 잠깐만 근데 아니 형 추가 다시 해야 될 거 같은데 나 이거 50명이 타 왜왜왜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왜 넌 추가해주세요 아 지금 아직 너 안 불러서 자꾸 있어봐 아니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로 받아야 되는데 진짜 실.. 실제로 타자를 못 치세요 옆에 지금 도와주고 있을걸 하하 형 아 무학도장이 진짜예요? 하하 형 형 형 타자를 못 치죠 아직 타자 요즘에 다 이렇게 말로 하면 알아서 쳤잖아 그래 맞아 맞아 아 아 그래요? 다 AI잖아 이제 형은 클릭은 또 하시고 요즘에는 아 클릭은 하시고 자 가자 하긴 롤 하려면 QWER 이렇게 누르셔야 되니까 응 형 대전찾기 눌러주자 내가 Q하면 Q 누르고 E하면 E 눌러 알았어요 우리 얘들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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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대리라고 생각하면 옆에 그거 몇초 남았는지 세주는 애 있지 노인공경이라고 생각해야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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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 너무 나 바텀 라인 한번 보고싶다 근데 진짜로 야 but 바텀 라인도 한번 아니 난 좀 심각해 나 진짜 에? 야 바텀으로 와 아니 형 근데 근데 어차피 똑같이 정권이나 카이팅 하면서 다니고 뭐 그니까 그치 뭐 파이팅 아니 뭐 QCW 이 할 말 아니면 뭐 원딜 다 하지 아니 우움바가 옵시탈이니까 내가 다 맞아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만 약속해요 쫄았으면 하지 말고 어? 진짜요? 나 쫄았는데 쫄았어? 형 그러면 나 형이랑 나랑 그 보띄워하고 어 그것만 약속해요 뭐 그 채팅 방송에 안 나갈 끔 해요 그 게임 채팅 이게 무슨 말이야? 게임 채팅이 방송에 안 나가게 하라고? 네 채팅 좀 가려달라고 아 채팅 가려달라고? 왜냐면 형이랑 나랑 보띄워하면 욕하니까? 네 너 그런 거 신경쓰는구나 나 어차피 채팅을 잘 못봐 아니 그 원딜 어 원딜으로 했네? 어 좋아 가자 뭐야 멋있다 우웅 렛츠고 렛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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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딜 렛머스는 야 너 그냥 내가 끌면은 갖다 먹으면 돼 어? 그치 내가 갖다 끌어줄게이? 형 뭐하는데요? 혹시 블리츠? 블리츠? 아 왜? 아 그거 못 끌면 조금 약간 리스크가 좀 있는데 아 근데 겁나 잘 끌어 형 만 명이 보고 있는 것만 기억해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진짜 잘 끌어 아 그래요? 근데 끌면은 또 대박이죠 블리츠가 진짜 잘 끌어 진짜 잘 끌어 라인저는 질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못한다 그러면 니 탓인 거야 아 다 끌어져서 다 먹이는데 나는 진짜 다 떠먹여준다 아 오케이 원딜 마오카이는 좀 그런가? 안 돼 안 돼 안 돼 원거리가 그래야지 키우는 맛이 있지 아 그러면 형님 혹시 한 성공률 그랩 성공률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성공률 내가 한 열 번 던지면은 한 여섯 번 정도는 낚는 거 같은데? 바위에다가? 바위에다가? 아 열 번 던지면 여섯 번? 어 됐다 됐다 가자 와 가자 그냥 두 번째 웨이브에서 내가 끌 거야 네 오호 두 번째 웨이브 아 좋아요 어? 그리고 니가 그냥 리딩을 해줘 내가 니 말대로 그냥 다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많이 보여주자 아씨 뭐 어렵냐 이거 뭐 어? 앱 떨리네 하영 하영 저 이번판 이겨야 브론즈 되거든요 오 만들어 줄게 그것만 알고 해요 알았어 제가 만들어 줄게 야 너 근데 이거 홍대 고깃집 438 화이팅! 401 401 아 401 401 401 아 가자 보여주자 홍대 고깃집 586 화이팅! 석 누가 이거 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해야되지? 아 불쥐 뺏기면 안 되는데 챔피언 뭐 금지해줄까? 징크스? 나 다 몰라요 뭐 밴해줘요? 울츠 빼고다 아니야 아니야 레오나 빼고 몰라 몰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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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됐어 혹시 나 이거 지면 그냥 야 우재야 네 이거 지면 인사하지 말자 그냥 그냥 목요일날 녹화 때 보자 지면 그냥 바로 종료 누르세요 어 그냥 나 진짜로 팀장님한테도 전해줘 나 진짜 나중에 내가 따로 연락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형 우리 목요일날 아침에 만나서도 롤 얘기하지마 그래 그냥 하지를마 아예 무조건 이겠죠 그냥 끊을거야 난 나 잠깐 마이크 좀 가볼게 야 진짜 보여주고 싶다 야 우리 팀 잘하는 사람이냐? 어? 나 형 나 뭐해? 아 왜 팀워해 왜 팀워해 나 나 뭐해? 너? 너 이거야 이거 나 이거 두개밖에 없어 그래 그래 얘 누구야? 시비르랑 미스포츈 밖에 없어 미스포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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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잉 나 캡틴 미스포츈이야 나 캡틴 미스포츈이야 형 CS 그 잘 먹어요 잘했어 하여튼 지면 그냥 알지? 그냥 인사 뭐 수고했어 미안해 이런거 하지마 그냥 없는거야 우리 오케이 여기 쓰세요 여기 쓰세요 여기 쓰세요 뭐야 저기 새끼가 블리치했지 어 블리치 했다 나 뭐했냐 어? 노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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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뭐야 레오나 레오나 레오나야 돼? 야 나 어떡하냐 아나 하여 형 아픈데 아파서 컨디션도 안 좋은데 블리치까지 뺏겼어 아 레오나가 더 나을수도 있어 아 우리팀 람머스다 레오나가 나을수도 있어 아 미스포츈 W가 뭐였지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는거 아니다니다 공속 올라가는거 공속 올라가는거 공속 올라가서 같은 대상 아니고 다른 대상 번갈아줘 때리면 하하 형 얘기 들었어요 근데 나 이거 헤드셋을 바꿔서 안 들리죠 E가 발사지 E가 퓽 나가는거지 E가 퓽 나가는거지 이러는데 E가 퓽 날라가는거지 레오나 여진 아니잖아 샹 E 퓽 날라가고 평큐평 마지막 화면 바뀌기 직전에 레오나 여진 아니잖아 샹 이라고 들었는데 여진 맞아 누가 누가 여진 맞아 야 야 질게매 우재야 뭐 이렇게 오락가지고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니 넌 형 약속해요 이거 막판이고 만약에 이거 그냥 졌다 아니 그럼 우리 기업을 지워 나 바로 알트에프사에요 그냥 아니 무조건 그리고 목요일도 목요일에도 진짜 얘기하지 않기 아니 말하지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걱정하니 지금 뭘로 시작해 이거 이거 쿠랑검 좋아 이건 Q로 해야지 평균자가 해야지 다음에 오케이 그래도 올라가는 쪽이네 아 나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다 지금 형 몸이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 좀 설명좋아 걱정좋아 아 일단 딱 그 뭐라그래야되 딱 그정도 있지 저기 뭐 이렇게 몸살 직전의 느낌 약간 하체 쪽이 되기 때문에 오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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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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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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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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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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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튀어 얘네 튀일까 반응하지마 반응하지마 너무 아파 지금 아 미치겠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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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알아서 튀어 우자야 야 우자 왜 죽 아 이거 왜 또 죽어 죽을만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니가 죽냐 절대 방심하지마 야 너 괜찮냐 어? 삐졌어? 나 스펠 다 썼는데 삐진거 아니지 빨리와서 CS 먹어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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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츠 있어 어디 여기 여기 빨리와서 먹어 어 형한데 아 나 블리츠 나 너무 나 못하겠는데요 야 뭘 무서워해 그냥 그냥 저기 저기 CS 뒤에만 있으면 되는데 미니언 뒤에만 형이 있잖아 형이 있잖아 뭘 해야할지 아 나 불친데 나 나 뒤로 빼자 빼자 안 됐다 야 야야야야야 아니 아니 야 너 왜 이러냐 빨리 도망가 그게 아니라 아니 나 미니언 뒤에 있었어 야 누가 봐도 없었어 이상하네 아니 형 그게 아니라 나 미니언 뒤에 있었다고 야 너 진짜 장난치는거야 뭐야 아 그리고 나 지금 이거 칩청민이 설정 이상해 나 헤드셋 너무 커요 지금 아 헤드셋 너무 커? 야 너는 출애 중에 얘 뭐냐 얘 아 형 내가 원딜 아 에헤헤이 형님 야 이씨 야 대신 좀 맞아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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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어 아 지금 잘하고 있네 야 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나 굴츠 아니면 아닌데 이거 사실 무효인데 실데로 얘기하면 이거 사실 무효인데 실데로 얘기하면 나 지금 막 싸야지 지금 맞힐 수 있는게인데 야 또 야 너 또 또다 또 아 너 왜 이러니 어 블리츠를 블리츠 블리츠 개패기? 어 원딜 냅두고 개패기?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 야 우재야 이거 너 그 하아 형 나 원딜을 나 진짜 원딜을 안 해봐서 아예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되겠다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무효해 형 내가 정글 아 내가 정글 한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너가 이 정도인데 정글은 할 수 있는거야? 아니 진짜로 진짜로 얘기해 형 아 그니까 그니까 뭐 우재씨가 나쁘지 않아요 정글은 한 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혹시 이 판 끝나고 정글 한 번 봐도 될까요? 그래 정글 하자 정글 하자 네 혹시 다음 판도 가능할까요? 아 코리 어어? 어어? 어 우재가 그 정글 하면 어느정도로 좀 기대치가 있을까요? 그래도 얘가 뭐 실버까지 갔다는데 어느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형 나 진짜 나는 이거는 얘는 그냥 걸음마 수준이야 아 아 일단 진짜 원디를 안해봤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아니 이거는... 맞출줄 모르는데 이걸 정글은 어떻게 해 오오오오? 란마스 란마스? 오 란마스? 아아... 블리츠 그 점멸 뺐기 때문에 우재씨가 어 지금 저 혼자 란마스 혼자 열심히 싸고 있죠 저기 아니 뭐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저 란마스가 나무스가 핑을 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사면 돼요? 그냥 사면 돼 평타 치면서 CS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나 진짜 원딜은 이거 왜 이렇게 짧음? 큰일나겠는데 이거 이거는 좀 혹시 형님 좀 실망하셨나요? 실망이 아니라 이거는 좀 아 실망하셨구나 모바일해 모바일 와일드 그거 해 와일드 하라고 그냥 와일드는 아무래도 좀 그 보정이 들어가니까 그런거죠? 형 형 분리추어 분리추어 알아 알아 아 이미 신용이 우즈야 그냥 질겨 아 여기 그 신뢰를 잃었네요 알아 과 과 Oh 어 OK 이놈 그래 정신을 미친 할 때도 있습니다 야 쪼까라 놈 새끼야 아 나 못해 나 이거 못하겠어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니 형 아니 이거 도무하잖아 도무 떠메여 죽었는데 이거를 아니 도제야 이거는 너 진짜 아니 아는데요 아는데 형 아는데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나 이거 아예 그냥 아니 근데 이거 뭐해 게임 처음 한 느낌이야 지금 아예 아 근데 이게 초반에 아니 근데 초반에 아아 아 이게 그 힘의 차이가 좀 벌어져가지고 맞짱을 떴을 때 좀 불리하긴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니야 형 이거 업자 나 이거 안될거 같아 아 아 근데 이제 그 요번 판은 좀 안타깝게도 좀 힘들거 같긴 하구요 선수 보고 해야될거 같고 어 다음판 할 때 우재씨의 진면목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너가 잘하는 걸로 해 아 한번 기회를 더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어 형님 맘에 쏙 들어야 될텐데 다음판은 나 아까 진짜 분위기 진짜 좋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번 제가 안된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기 원딜을 하면 안된다고 아 근데 우재 그 박정리씨랑 할 때 너무 잘해가지고 좀 잘할 줄 알았는데 어 어 형님 형님 납치당했다 형님 납치당했다 형님 딱딱해지기 형님 딱딱해지기 아 오 좋아요 오 형님 나이스 플래시 나 힐로 살린거야 아 미치겠다 진짜 아 형님 잘하시는데 죽을 뻔했는데 딱 적재적소에요 플래시 아 좋습니다 여기 지금 완전 살아야돼 붙으면 무조건 지기 때문에 아 지금 블리츠 자신감 살았죠 형님 혹시 그 블리츠가 형님이 저 블리츠였다면 너무 신났을 것 같은데 아 미쳤지 지금 지금 막 깔깔리고 웃으면서 했지 네 아 그냥 땡겨서 아 이렇게 쫄보처럼 하는거 너무 싫어하는데 야 아 어 위에 싸움 났는데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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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났는데 람머스 고철 고철 고철로 보라고 내가 궁 쏜다 얘 얘 지금 어 궁 쏜다고 합니다 아니 형 내 피를 오 람머스 하 오 두개다 오 형님 오오오 형님 오 형님 오 형님 오 800골드 먹었어 오 형님 와 참방 참방 어 궁 두개 맞추고 레오나 궁 두개 맞추고 2 맞춘 다음에 들어가서 평균평 미쳤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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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죽여 죽일 수 있어 우재야 우재야 제발 우재 없어요 우재 없어요 우재 출타 중 우재 출타 중 우재 누구야 우재 아닌가 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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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 주드로는 닉네임은 누가 지은거야? 정글 때 형 정글 때 그 주드로가요 우제씨가 키우는 개 이름이에요 란머스 집 당고타 란머스 인디언밥 당했는데 해 줄 수 있는게 없죠 레오나 갇혔어요 레오나 버리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저런 레오나 살았네요 레오나 버리고 가는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뒤돌아보면 서로가 서로를 못버려 서로가 서로를 정 때문에 정 때문에 이게 부부인가? 정 때문에 이게 형이다 어 형님 살았네요 어깨사심 어 궁 궁 궁 궁 와 아깝다 아깝다 호 오케 힐 힐 힐 써주고 오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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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빠방 휴 빠방 오케 나이스 샷 어 두분의 호흡 너무 좋았습니다 빠방 평큐 빠방 미스포츈의 궁이 곁다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교전에서 이긴거죠 이러면 발뻑도 잘 수 있지 나이스 나이스 어 근데 스킬 덕진율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근데 지금 자극맨이 너무 잘해준다 어 어떤거요? 무가 깔 수 있는 정도의 무가 안되니까 우리를 되게 따뜻하게 잘해주네 아냐아냐 너무 잘하셔서 저는 위로해주네 위로해주네 이거 위로라고 생각하고 듣고있는거에요?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저 사슴 들었다 우리 정글에 위험해 위험해 형님 위험해요 거기 위험해요 아 사슴 절 믿으러갔네 안 위험해요 왔어요 저 왔습니다 블리츠 미드기 때문에 한번 레오나 궁으로 해가지고 한번 노려봐도 됩니다 빠바방 빠바방 어 인제있다 자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씨 아 그 혼자라는거 알고 블리츠가 이제 복귀했죠 지금 미니맵에 보면 아 근데 형님 진짜 스킬 샥이 너무 좋으신데?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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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마중나가는거 좋다 오 오케오케 쿵쿵쿵쿵쿵쿵 아 쿵이 없구나 야 너 저 야 너 도망가면서 하는거 모르냐 그거 엄마 아우씨 아우 아하아 이게 이게 어 뭐라고 해야될까요 예 완전한 사육 저 갇혀버렸어요 저게 아 아 우리 팀원들한테 미안하네 아 아 뭐 어쩔수 없죠 뭐 잘할때도 있고 못할때도 있고 계속 이기면 뭐 때가 있어야되는데 때가 없는데 야 그 전판에 뭘로 한거야 너 뭐 듀토리얼 한거야 뭐야 아니 그 남머스하면은 또 다릅니다 오오 콩벌레하면 아 저쪽 사슴 저쪽 상대 정글 탑에있기때문에 안심하고 지시구요 교전벌어였다 위에 어어 아 우리팀 이길거같은데? 자꾸 그 현상금 다 주워 먹는데 오케이 어 CS잘먹고 아 근데 피즈가 작심하고 미포 노리면은 그냥 녹아버릴거같은데 즙만 남을거같은데 즙 삼지창 그 해루석 발동시킨 다음에 쑥 지르고 그냥 한번만 첨벙하면 그냥 즙될거같은데 지금 피즈가 너무 잘 컸거든요 지금 이순간 저거 보셔 제일 기분좋은게 침착맨이라는게 너무 아 위대가 왜 기분좋아 아무래도 집중하면 말씀을 하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좀 거들어드리는거죠 피즈왔다 피즈왔다 첨벙첨벙 아 좋아요 E 한번 찌끄려주고 아우 저새끼 저거 너무 얄밋네 저거 라인전이 16분인데 계속되고있어요 아우 아냐아냐 우리팀 없네 라인전이 아우 우리팀이 없었어 라인전이 끝나지 않아요 에이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학살하지말지 왜이렇게 학살하나 왜이렇게 학살함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아 고통스럽다 뭘해야할지 아아 이거는 이제 아 근데 뭐 사실 그 정글한테 이거 원딜을 하라 그러는게 사실 네 좀 많이 잔인한게 있네 이거 무효로 하자 없던걸로 할까요 없던걸로 이거 그냥 삭제해버려 그냥 없던걸로 하겠습니다 없어요 자 그럼 첫판 하는겁니다 첫판 미스포츈이라는 챔피언 있습니까 없어요 솔직히 유쾌한 팀워크 그 못누르겠어요 아 불쾌한 팀워크 그러면 불쾌한게 있으면 누를텐데 아 아 그 형님 아 우재군이 좀 약간 섭섭한가봐요 아니아니아니 서포시 좀 약간 원딜 멘탈케어도 좀 해줘야되는데 음 형님 화장실 가셨나 화장실 갔어요 아 아 그래도 제가 위로해줄게요 미스포츠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 저는 아 미스포츠는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 저는 원딜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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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톡에 왔어요? 혹시 롤 접으라고 아 너무 시무룩하시네 시무룩하지 마세요 아 제가 얼굴을 못 붙여주는게 이게 제가 그 이게 아니면은 에코로 들려가지고 디스코드가 타고타고 들어가서 이걸 해야된다 이걸 하면 제가 목소리를 못들어서 되게 짧은 이어폰 유선 유선아저씨 왜냐하면 저 베이비페이스에 이게 들어가야되는데 아 아 저기다 꽂으면 되겠다 진짜 진짜 여기다 꽂으면 되겠는데 이번엔 진짜야 아 정말 야 막판 진짜 형 이제 이제 진짜요 이제 이번에 진짜 막판 뭐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자 우리 또 성격있잖아 방금 저는 그냥 롤 처음 한 사람이랑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번에는 그냥 뭔지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깔끔하게 보시자 오케이 나도 막 너무 싫다 지금 내 스스로가 막 아 근데 형은 잘했어 나는 나는 뭐 형은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나도 잘한건 없어 맞아요 그니까 나도 떳떳하지가 않아 근데 원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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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도가 낮을 수가 있던데 근데 실버까지 갔던 애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형 형 나는 원딜로는 원딜로는 형 원래 아이언도 찍어본 적이 없어 아니 근데 그게 거의 메카리즘이 거의 그냥 아니 왜냐면 원 딜이 딜을 넣는 거잖아 한마디로 달라 제가 주로 하는 캐릭터들이랑 너무 결이 달라요 그냥 아예 다른 게임이야 그냥 아닌데 이거 큰일났네 야 너 이러면 너 약간 진주한테도 질수도 있겠다 아이 사람이 지금 방송중이라고 지금 웃기려고 진짜로 진짜로 야 그리고 우리 팀원들 잘 만났으면 좋겠다 야 갱 좀 많이 와주십니까? 저요? 네 저는 형 아까 내가 형 계속 형이 고집부려가지고 원딜 해달라고 형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이미 방송 이미 껐어요 이기고 왜냐 아 형 사람들이 지금 나 진짜 진주보다 못하는 줄 알잖아 가 가 어우 열받아 나 마지막이야 됐어 마지막 깔끔하게 해 야 누가 너가 나 저거 불치 좀 잡아주면 안 되냐 불치 불치 저기 벤 해줘 형 형 근데 아까 불치 왜 무서워하냐고 미니언 뒤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니까 너가 미니언 뒤에 안 있더라고 근데 왜 벤을 해달라고 근데 왜 벤을 해달라고 아 벤을 해달라는게 아니야 아 형이 한다고? 아 깜짝이야 어 우리 팀 징크스 하려고 그러나? 다르지 않겠네 죄송한데 침창맨님 네 옆에서 왜 이렇게 삽삭삽삽거리세요? 어 소리를 못 들으니까 디스코드를 아 그래도 저도 좀 그 좀 듣고 좀 조언을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저 지금 약간 고3 모드거든요 네 아 예민하구나 아 죄송한 게 오케이 지금 소리 하나 지금 동작 하나에도 굉장히 지금 오케이 야 끝났어 나 불치했어 끝났어 끝났어 사실 이제 그 고3이면 벼슬인데 죄송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저 지금 고3 모드니까 네 죄송합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자칫하면 삼수 모드로 갑니다 네 삼수 10월 모드로 가요 아 예 삼수면 이제 전문님 하고 기분 좋게 퇴근하자 기분 좋게 자 서로 주케 하셨습니다 401 정육식당님의 블리츠크랭크 그리고 맹수 주드로의 람머스까지 다리우스 달다 달아 그냥 참고로 레오나가 이제 블리츠의 카운터라고 불리는데 요거를 어떻게 그게 좀 아우 애쉬 달다 그래 애쉬 해라 애쉬 옳지 그렇지 야 그래 아 레오나 좀 무섭긴 하네 또 상대 팀이 있으면 또 무섭다 왜냐면은 블리츠가 애쉬를 당기는데 성공하더라도 레오나가 거기에 맞춰서 아군의 카이사를 맞추고 들어가면서 서로의 스킬을 뺀 다음에 붙으면 레오나의 쿨이 더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좀 이제 레오나가 조금 유리할 수 있고 앞에 대신 이제 그랩을 대신 맞아주면은 스킬 다 뺀 다음에 이제 애쉬가 프리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도가 좀 나쁘다고 보는 거죠 사일러스 사일러스 안 돼 딴 거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한타까지 준비를 하고 이번에는 그냥 좀 끌어주고 도망 아 약간 레오나가 같이 못 끼어드는 상황에서 땡기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타워 쪽으로 좀 끌어야겠네 네 타워 쪽으로 끌어도 좋고 아니면 그건 레오나도 내가 끌어야겠다 네 레오나를 끌어도 돼요 우리 쪽에 람머스가 갱이 온다면 레오나를 끌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갱 호응이나 진짜 잘한다 진짜 형님이 또 블리츠 크랭크 잘 아시니까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네 그래서 아무리 상성이지만은 갱이나 뭐 혹은 상대방의 배치가 좀 유기적으로 돼 있지 않았을 때 한 명씩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끌어들인다면은 승산이 있죠 야 이거 그리고 이제 상대방 정글은 싸질라스 아이언티어에서 싸질라스는 재앙이죠 여보 나 지금 오늘 방송하고 있어서 우재랑 지금 이거 하고 있어서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룰 룰 아 혹시 제재가 시시식으로는 하는 건 어 지금 막판이니까 여보 하여튼 집중할게 내가 이거 하고 전화할게 네 아 누나 전화 오셨나보다 오케이 예 내가 처음부터 인베 당해가지고 아까는 아 근데 난 아 난 그 원 아 됐다 이 보이소네 증명 잊어버려 쇼앤풀 쇼앤풀 그래요 진짜 근데 되게 너스러웠어 형 저 이번에 거의 그 마이크 끄고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나도 나도 빡겜 빡겜이라고 그러죠 서로 그 집중하시고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제가 좀 중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사람처럼 할 거니까 예 바텀 계속 파실 거죠 아 전 바텀 팝니다 그리고 블리츠 그 끄는 거 네 적중률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옆에서 아 60%라고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 미니맵으로 충분히 그게 보이잖아요 예 그거 좀 적중률 좀 어 봐 꼭 봐 어 블리츠님 혹시 60% 맞나요 지금도 아 무조건이죠 예 예 안 좋았을 때 60%에요 아 그러면은 혹시 그 란버스 갱 오기 전에 몇 번 헛방을 좀 해서 적중률을 좀 높여 놓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런죠 개꿀이죠 뭐 네 하하 형이 가끔 6이랑 60이랑 헷갈려요 아 6이랑 60이랑 아 지금 우재씨 좀 독이 바짝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쳐주셨는데 리쉬를 해주셨는데 자 자 자 칼랄부리 자 블리츠와 카이사 깔끔하게 내려갔고 불캠 투캠 가나 껍스까지 다 먹고 가나 껍스? 껍스 두껍스 아 일단 탑 한번 찔러봐야죠 어 두껍스 두껍스 그러면은 블루까지 먹고 탑 한번 찔러보는 네 고렇게 한번 고런 루트 한번 짜보고 아 아니 어차피 지금 봇은 지금 제가 아 지금 하나 끌었죠 내가 또 어 한번 끌었습니다 어 한번 끈거를 굉장한 업적으로 또 형 생각하시고 있나봐요 아 두껍스 아 여기 이제 타고 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다음에 냉면 먹을 때 하애용 계란 반쪽 제가 뺏어 먹을거에요 아니 혹시 바텀 잘하면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니죠? 아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쵸? 이기길 바라는거죠? 아 그럼요 팀이 이겨야 우리가 아름답게 끝나기 때문에 혹시 혹시라도 바텀은 못하고 나는 잘한 상황을 혹시 최우선 상황을 하고 베스트 그림 하하하하 왜냐면 아까 구박당해서 내 캐리가 있는게 베스트 그림 아 오케이 그래서 못한 바텀을 부재해가지고 끝내 승리하는게 최고의 스타일 정사진 아 레오나가 너무 잘 지키네 아 레오나가 너무 잘 지키네 자 끌자 타워를 끌어야 돼 자 지금 능력자야 뒤로와 이름 뭐니 형님 그럴 때는요 이렇게 라인 푸쉬한 다음에 블리치가 사라져서 로밍을 가면 아주 좋습니다 어 야 저기야 너 안오냐 아 이게 동선이 오 사질라스다 탑에 사질라스 와우 아우 아까워 아우 아까워 아 너무 아까워 아우 아 나 진짜 아프다 지금 한번 바텀 라인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지금 지금 내가 약간 무너졌어요 지금 그 전판 때문에 어 근데 괜찮아요 이 정도로 멘탈을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지금 잡는게 제일 빨리 잡는 거에요 네 그거는 알아야 돼 좋아요 자 지금 어 각 팀에 아무도 죽지 않은 상황에서 어 지금 대등한 상황에서 어 우리 팀 누구 죽었다 아 사질라스 탑입니다 하텀 갱 할기 아주 좋아요 지금 지금 상황 봐서 오 싸운다 싸운다 마침 싸워주네 마침 싸워줘 굴렁굴렁굴렁굴렁 새 레오나 노리나요 오케이 오케이 와 전멸 아 좀 하더놈인데 레오나 하더놈이야 이 쓴 다음에 전멸로 빠지는 판다 와 전멸 하더놈 블리츠 매섰구요 전멸 두개 뺐습니다 오 세까지 날렸어요 애쉬가 쟤 mira 레로이나 안 Germans 레오나 mag 레오나가 της propaganda 하 zip 나오 UE 오 0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오 흐하핳하핳 오 우회거 쟤 오물 다 오맛고 뭐하는거야? 영갓이 들어갔나? 오 안돼! 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오! 점빌 썼고! 오케 살려줄 수 있어? 도말로? 오케 살려줬다 살려줬다 아 오케 나이셔! 아아 어 거기 애쉬있는데 형님 거기 애쉬있는데? 뭐야? 어 거기 애쉬있는데 못보셨구나 미니맵에 저쪽 그 강가에 다 밝혀져있잖아요 마침 못보신거 같고 못볼수도있죠 못보는것도 좋은데 보는게 더 좋죠 아니 아니 근데 못볼수있어 저도 이제 미니맵 놓칠때 많아가지고 너무 창피하다 자아 약간 약간 아쉬운 어 401 정육식당님 자 그리고 남머스는 한번 킬을 따냈죠 솔킬을 파밍 야무지게 해주고있는 뱅수제도로 뱅수제도 뱅수제도 죽고 이리와 나 이제 너가 더이상 두렵지 않아 레오나 지금 그리고 바텀이 과감하게 하고있기때문에 갱한번 가주면은 레오나에도 뒤가 없거든요 자 오케이 대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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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텀 피관리 굉장히 잘되있구요 지금 대치상황인거 같아요 그냥 서로 물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어 무난해요 적팀이 공허유층을 처치했습니다 사질라스의 공허유층 대회전 아 불타고 버리기 얼른 그냥 이제 뭐 레오나도 잡을겁니다 어 오오오 모르겠습니다 어 레오나가 피가 없어 땡겨가지고 갭했나봐요 아이씨 어 레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마스의 선택은 형 좀만 땡겨요 아 땡기라는게 그래비 아니고 라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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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잘 맞춘다 우리팀 오케이 쏠랐네 저거 아니 라인을 좀 조금만 땡겨주시면 좋겠다 왜 1팀 아 야무줄 어 어 바텀 교전이 일어나나요 아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사질라스가 아 사질라스 내려오고 있어요 바텀으로 조심하세요 조심조심 네 조심조심 사질라스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탑에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오케이 군까지 배운 람마스 혹시 미드에 피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 조심하세요 어 맞춰서 맞춰서 갱 가면 딱 좋을것 같은데요 투웨이 있다 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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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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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드에서 점수 한번 따구요 아 씨 바텀 오케이 어 피관리 잘되있는데 싸질라스 저거 욕먹고 있는거 아냐 싸 질라 아 아 몰라요 몰라요 어 인제 핑 아 아 아 아 아 저쪽 하도놈입니다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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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레오나라 잘 피했어요 아 우야 내가 미안하다 이거 아뇨 형 잘했어요 형 멋있었어 지금 아 아 바로 압박한 다음에 싸질라스가 탑에 있는걸 확인하고 쏠룡을 시도하고 있는 죽은데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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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텨 어 어 게이드 어 게이드 아 걸렸지만 어쩔거야 올라오든가 아 저걸 오히려 처치했어 사질라스를 처치했어 오히려 어 야 이거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야 이거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각자 주 전공 포지션을 찾아가니까 상황이 너무 좋죠 저 지금 저 말자 아까 보니까 어 썩 그 상태가 좋은거 같지 않다고 보였는데 사망 구고가 들려옵니다 자 어 너무 스무스하게 흘러가는데요 침착맨님 채팅에 지금 약간 게임이 잘 풀리니까 침착맨 옆에서 재미없 오케이 어 잘한다 재밌어요 잘 만났네 야 우재 잘한다 흥미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신데 아니 왜 못해드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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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하네 못해드리는건 진짜 어렵지 않은데 되게 잘해 흐흐흐흫 흐흐흫 잘하네 자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블루 우리 팀 너무 좋은데 지금 네 블루 블루 먹고요 오 6레벨 궁 안지웠다고? 아이 7레벨 찍으면 되죠 어리 7레벨 찍으면 되요 7레벨 왜그랬지 말자 말자 하지말자 오오 또 잡겠다 또 잡겠다 아 사질라스가 뺏어갔어 저거 왜 뺏어가지 아 딱딱이가 의미가 없어 사질라스는 AP로 싸워서 와 후웨이가 개팬다 미드의 균형이 망가졌어 와 잘 빠졌고 잘 지켜주고 잘 빠졌고 아 좋은데요 바텀도 잘 해주고 있고 자 궁 꼬리나 GG 아 잘봤어 잘봤어 가만 안두겟쓰 어 미드로 호웨이 패스고요 아야야야야 저기저저저저저저저 조심해 끌게끌게끌게끌게 아우씨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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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고 박아주고 어어 칸사 아 이거 빠져나오 우와 좋아 미쳤다 멋있다 우즈야 오우 어 저 딱딱해지는거 켰는데 계속 패고 있습니다 어 멋있는데 발리온줄 우즈야 너무 멋있다 전멸까지 다 빼고 상대 전멸까지 다 뺐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이거 컸어요 지켜주는거 어 너무 멋있었다 진짜 섹시하다 우즈의 정글 인정하시죠 이제 어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 근데 뭐 와서 뭐 좀 더 쳐주지 어 안된다 우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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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라노 와일라노 어 람보스테리스 더 아파 아 람보스테리스 더 아파 아 중재가 너무 멋있다 딱딱해지는 딱딱해지는 우즈야 우즈 정글을 잘하네 우즈가 보는 눈이 탁월하구나 오오오 미드 또 먹었다 이거 미드 또 먹었다 나 봤을 때 저 말자가 뭐 타워 막 허깅하려고 그래 막 상.. 상대 타워 오오오 오케이 아 흐웨이가 저 뚜껑 벗겨달라고 했는데 자 뭐 뭐 잡으면 뭐 어쩔 수 없고 파밍하다가 기회봐서 말자 잡으면 되죠 말자가 막 엄청 살 있는 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채팅창이 말자 전판 미포급이라고 계속 개잘했는데 미쳤다 미쳤어 자 이쪽으로 가서 레드 먹겠죠 자 레드 지금 람보스테리스 이기면 람보스테리스 승리가 100%에요 아우 진짜 진짜 재밌다 롤 바텀도 지금 막 압박 미친듯이 넣고 있구요 하아 형 신나요? 아 너무 재밌다 진짜 난 형이 신나면 돼 그거면 됐어 미쳤네 행복롤이 뭐예요 형 그 좀 유인 좀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어어 레온아 살살살 유혹해가지고 교전 벌 교전 일어난 다음에 참여하면 되겠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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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랑 아 서로 갱을 보고 있었어요 어어 아 어떡하죠 개같이 멸망 아 하하 안돼 이래도 유리해요 이래도 유리해요 아니 왜 갑자기 저기서 그니까 살살살 이렇게 우리쪽으로 데리고 왔는데 너무 급하게 싸질러서 갑자기 저쪽에서 싸워버렸어 저쪽에서 저기 위에가 잘 먹고 있겠지 뭐 네 그래도 엄청 유리해요 왜냐면 제가 봤을때 저쪽 미드 말자가 잘 못해가지고 욕먹고 있다 욕먹고 있나봐 아니구나 자 용을 왜 안먹지 용을 줬는데 왜 안먹어 와 세트 굿 와 나이스 와 진짜 잘하네 세트 왜 이렇게 잘함? 분위기가 욕먹으로 가는거 같거든요 지금 아닌가 말자 킬 그 그 보쪽으로 내려가는 애들 끊어볼까요 한번 지금 레오나 내려가고 있는데 세트가 또 다리우스 따겠다 오 오 용을 먹는거 같죠 오 지금 잘질렀어요 오 레오나 하더놈이야 와 개빡돌아 레오나 우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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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전쟁이 아니야 사륙천장이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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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그래도 어 그래도 맹수주 들어가 해냈다 그래도 해냈다 아 야 지금 여기 이게 날파리 한마리 와 큰일 날뻔했다 진짜 어디 보탈이 파괴돼 야야야 쟤 누구야 셰트가 죽었어 셰트가 오 그냥 죽어버리기 안 돼 저 형 그냥 죽어버리기 죽는 것도 좋은데 야 야 좋습니다 자 람마스 쟤 너무 깊숙해 쟤 너무 깊숙해요 말자 껍데기 벗기기 말자 말자 여행 바텀까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사질러스 말자아가 한도 끝도 없어 말자아가 도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도 끝도 없어 혹시 말자아 섭외했냐고 하는데 와우 와우 어 미쳤습니다 어 우와 사질러스 사구멍 게이득 사질러스 그 뭐야 제압기 벗고 아 용판단 용판단 섹시하죠 아 미쳤습니다 진우제 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 미드 흥이 다리우스한테 걸린 것 같죠 슥슥 슥슥 슥슥빵빵 오 슥슥빵빵 아 다리우스 그 끌어당기기 피했나? 슥슥빵빵 아 이거는 뭐 이겼다고 봐 우와 우와 아 지킥이 아 레오나 저 하더놈이야 저거 아 너무 달아갔네 와 옆에서 하든 말든 주우제 그냥 킬 따버리는거죠 그냥 깡아패가 따로 없어요 너무 좋은데 호우 자 엘씨를 그냥 레오나 제낀 다음에 바로 들어가버리는 판단 오히려 희소식이죠 여기서 못 땡겼기 때문에 다음 그랩은 향 숨식 아근리 당했습니다 다음 한탑 대비테이비해서 여기서 세트가 잡아 세트가 잡아 세트가 잡아 세트가 빵이에요 깔끔하죠 학살하고 세트가 한번 대도 폴 것 같은데 시트 오우 안돼 아우 아 깝스깝스 가자 맥수주 드로야 아 깝스깝스 아깝스 자 사질러스랑 시트의 대결인거 같기도 하고 어 저걸쳐 와아 너무 좋다 리츠 아까 그 빼놓은게 너무 좋았다 아까 그 일부러 못맞춰가지고 적중률 100%로 맞춰놓은 다음에 와아 혁복의 전력까지 먹어주고요 야미 야미 저 껍데기까지 개껍데기 너무 좋은데요 저 또 말자 또 세상 끝까지 간다 걸어서 걸어서 지금 끝까지 말자 걸어서 지금 끝까지 아 저런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분리치의 시체 사라진걸 보니까 다시 태어난거 같구요 아 벌레 한번 타고 타고 가볼래요? 타고? 벌레타기 벌레타기 관중 벌레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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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어 으음 아 still 전멸까지 전멸하고 궁을 연계해서 위기탈출하구요 아 지금 채팅창에 그 하하님 잘하시냐고 하는데 아 지금 너무 잘하십니다 블리츠가 하하 형님이고 람머스가 주우제 형님이고 자 두분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 에임이 너무 좋으세요 블리츠 예 최고입니다 중요할때 한번씩 딱 끌어주시고 아 지금 타워 상황도 너무 좋구요 아 벌레까지 먹어주면서 레드다 찌끌해주시면서 미니언 이제 그냥 다 긁어버리죠 아 싸질렀스 블리츠 궁 가져갔습니다 아 까비 아 저기 뭐죠? 흐에이 흐에이 흐에이? 언제 저기까지? 네 향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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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казать마 가지마 와아 지금 흐웨이가 없는데 4대5 한타를 얼쩡거리다가 해버렸는데 오히려 땄어요 아 4대4구나 따리우스가 없어서 개이득봤어요 람머스 개패가지고 야아 람머스를 한번 알아서 때려줍니다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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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리우스가 라인관리해주고요 아이언에서는 이제 람머스가 사깁니다 항시 도발상태라서 W 쓰면 알아서 때립니다 유체어를 키고 빵에 아우씨 아우씨 어 텔까지 뺐어요 와 진짜 아우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누구를 향한 삼룡 우리 삼룡이야 우리 삼룡 다리우스 다리우스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그냥 어 죽었어 그게 다리우스죠 그게 다리우스야 크웨이 리학의 뭐야 리학의 근지 빈지가 아니 근데 70코너 얼추 맞아떨어지네요 어디 아따 무서워 죽겄네 저쪽 레오나가 좀 자라고요 어 바텀에 내려갔지만 아 미드쪽으로 아 아 아 셰트가 탑에 피가 달아가지고 다리우스가 막고있구요 바텀에 두명을 보였기 때문에 아 바론으로 간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바론 아 바텀에 라인에 두명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그리고 셰트가 피가 달아가지고 집에 갔다 아 하 저희가 좀 모여야될 네 미드머요 미드머요 아 숨어있었어 아 못 땡겼어요 아 아 아 까비 아깝스 아깝스 아 숨어있었어요 나의 숭고한 희생이다 나의 숭고한 희생이다 계속 숨어있었나봐 계속 아 이제 말자가 개패네 계속 숨어있었어 바론 먹었을 오 레오나한테 이거 싸웠어도 됐는데 저쪽 3 대 3이라 안 싸웠네 와 빵 다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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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우스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리우스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군이 집에 못가게 라인 푸쉬를 저쪽이 진짜 잘한다 야 이 시키 장난아니야 자 유채화 유채화 키고 그냥 걸어가는데요 다리우스 자 또 여기 바텀도 밀고 있습니다 탑하고 바텀을 동시에 밀고 있어요 도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 어 아 유채화 안 켰어요? 어 항복을 투표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어 어 안 나오네 항복 투표 누가했는지 흐웨이 흐웨이 흐웨이가 미드에서 잘하다가 왜 자꾸 꼬라박을까 이거 꼬라박죠 흐웨이 흐웨이 괴롭다 어어 전멸 다리우스 어어 다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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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채화 살아가요 다리우스 다리우스 피 뭐야 아 아 W 못 켰어요 아 아 흐웨이 없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블리츠 사망 아 어우 싸워먹습니다 상황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흐웨이 자 1대 교환 해주면서 흐웨이 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 하하 주우제 팀 조직력이 좀 약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할만하거든요 용도 많이 먹어놨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좀 끌어주세요 시간좀 아까 말자랑 흐웨이랑 1대1로 붙었는데도 이기더라구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저쪽 탑라인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아 레오나 레오나가 싸악 나타내니까 움찔해요 상대편이 어 오케이 스윗죠 어 와드 지우고요 와드 보이죠 우워 블릿 왓츠 빡 예오 오 들어가버리고 오 오 오 들어가버리고 오 집단난타 인디언밥 아 오케이 아 피 뚝뚝 피 뚝뚝 피 뚝뚝 아아 아 지야 아 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농구 경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견만의 클렌 아 클렌슛이 용의 등지로서 아 아 근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28대 33이에요 용 그것도 이제 우리가 3개 먹었고 저거 하나 줘봤자 3대 1이고 한 번만 먹으면 4용이거든요 비하학적인 스택업이 생깁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어떡해 왜 왜 이렇게 부서져 다 부서졌어 자 너무 열받아 이씨 그 왼쪽 좌불알이 무너졌습니다 좌불알 롤은 이제 복구가 안됩니다 세트 말 들어야 돼요 세트 말 어? 셰트 셰트 말을 들어갔는데 셰트가 후태핑을 찍었습니다 셰트 있는 곳으로 같이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트 오케이 아 아 저게 맞아요? 세트도? 아 개쎄긴 하다 아니 왜 저런 선택을 셰트 말한다 안한다 어 안 땡겨서 다행 안 땡겨서 다행 어 진짜 형님 일부러 틀었죠 딱 던질려고 할때 맞아맞아맞아 맞을거같은 이미 쏘긴 쐈는데 다행이요 다행이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필중이니까 그래비 아 레오나 왜이렇게 들어와 왜이렇게 깝춤 레오나 디질래? 어 안맞춰버리기 후웨이 안맞춰버리기 레오나도 안맞춰버리기 어 안맞춰 그냥 다 어 오케이 후웨이 잘 맞췄고 오케이 주우제씨가 만들어낸 어 말작도 어디까지가 세상 끝까지 말작도 시작했습니다 국토종주 또 시작했습니다 세상 끝까지 자 말작 그냥 끝까지 가요 그냥 야 해남까지 갑니다 해남까지 아 미쳤습니다 말작은 옆으로 가는게 없어 와 셰트 미쳤다 좋습니다 애쉬 그냥 잡는거 전멸까지 뺐어요 애쉬 노전멸 아 좋습니다 어 저거 미드 미드 어 갑자기 기울었죠 어 또 엥기지 왜? 왜 다 엥길까? 왜 자꾸 엥기지? 어 저렇게 엥기지 왜? 왜 엥길까요? 와우 와우 좋아요 아군이 두명 죽었는데 계속 엥깁니다 아 불취의 캐리 멋있었구요 아까 또 그 적중률을 하나 빼놔가지고 백퍼센트로 만든게 주요했죠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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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꽁치같이 생김 어 지금 여기 칭찬맨이 이렇게 막 두속 이렇게 옆에서 해소되주니까 진짜 내가 약간 충동이 되는거 같아요 페이커형 페이커형 아아 하아형 어 와우 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마요 어 포기하지마 아 집중하시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용도 이제 좋고 좋았어 좋았어 이거 이겼어요 발원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인 그 닦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팀에 발원으로 해가지고 4일로 밀면 되지 않을까 아 란두인 푸하 란두인 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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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두인 푸하하는게 제가 생각에도 맞는것 같습니다 란두인 또 안누를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네 푸하 푸하 푸하는 기본은 기본빵은 하죠 아 방을 수도 오케이 오 위에서 폭포수 발원을 먹었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밀어줘야될텐데 으어 오 W 오케이 어어? 분리치군 가져갔습니다 사즐라스 오케이 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어? 강제인시 들어가나요? 어 지금 강제 다리우스가 끝에서 강제인시하면 좋은데? 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는 돌아가야되나요? 아 저 갔네요 벌레공주 갔네요 벌레공주 벌레공주 막을수있나? 벌레공주 못막을것같은데? 아 다 후퇴 일직선으로 후퇴하면은 오케이 좋아요 깔끔하게 바론을 먹었는데 다리우스의 사이드때문에 밀리고있습니다 라인이 밀리고있어요 오 다리우스 합류 벌레공주 자 명절인가요? 미쳤습니다 다리우스 아니 다리우스 우리나라 캐릭터 아니잖아요 아리가 우리나라 캐릭터인데 셰트가 근데 잘 넘어갔는데 말자아가 거기서 스킬을 너무 잘 썼어 나 말자아가 잘 못하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말자아 이거 하막 건게 너무 좋았어요 아파 와 그리고 시트가 들어오는걸 무난하게 받아낸 다음에 다리우스가 쑥 난입해가지고 옆에서 긁어주면서 땡기구요 형님 여기서 뺏으니까 다음거 못맞춥니다 아 레오나 아 또 여기서 여기서 또 기회가 나이스 샷 트리플 킬 자 트리플킬 분위기 너무 좋죠 와 다리우스가 다리우스가 접근을 허용하게 되면은 너무 무섭습니다 잘 큰 다리우스 외로우면 안될거 같아 하지만 우리 원딜이 점점 커지면서 뚜벅이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뚜벅이 한계가 있어요 아 아까 바론을 먹었는데 다리우스가 사이드를 돌면서 다시 후퇴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타워 이득을 못보게 한 다음에 5대5 한타를 유도한 뒤에 5대5 한타에서 승리하면서 바론을 먹은 팀이 억제기 두개랑 쌍둥이가 나갔다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구요 후에이 훔쳐간 사슬라스 자 이게 다리우스가 계속 라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득을 좀 못가져가고 있는데 빵이에요 자 일부러 보일락말락 할때 퀘 퀘 퀘 다리 어디있지 다리? 다리 아래있잖아요 오 오 다리우스 오오 그쪽 그치 그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사이드로 도는 다리우스를 너무 좋다 지금 그냥 물어보려 물어보려 지금 너무 좋아 오케이 세트 너무 잘 들어갔다 나이스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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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와아 쟤 왜 왜 골고루 때림? 쟤 세트? 뭐임? 아 안돼 세트 먹은 다 골고루 발라? 반찬먹어? 오 레오나 여기 왜 들어가?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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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 레오나 자갈 레오나 그렇지 야 끝낼수있겠는데 끝낼수있겠는데 끝낼수있겠는데요 라인있고 끝낼수있겠는데요 끝내야 돼 여기서 아 근데 저쪽에 저쪽에 애기가 몰려오고 있긴 한데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위에 애기가 몰려오고 있긴 한데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다리우스 사이드 돌던 다리우스를 잡았다 하상혁!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상혁 잘했어 야 미쳤다 우리 아 너무 나왔네 미쳤어 야 이 98새끼들이 했다 야 이게 북산이지 이게 돌면구 아니거든 와 진짜 돌면구 아니야 놀면 뭐해 아 하상혁 나 눈물을 흘려요 상혁이 형 와 미쳤는데요 진짜 배치 완료 아이언 1 와 야 맹수야 아 너 완전 맹수였어 맹수는 우재씨가 키우는 아 대단했다 대단했어 아 A밖에 못받았네 아 근데 기승전결이 너무 완벽했어요 아 진짜 이거 드라마다 한편에 영화다 영화 근데 나는 근데 형이 포기를 안하더라 와 와 그럼 죽지 않아 아니야 내가 그 내가 그 부분 때문에 나도 놓지 않았거든 우재씨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눈시울이 좀 붉어졌어요 감동을 해가지고 상혁이 형 나도 야 상혁이 형 그 무서웠던 애를 다 우리가 어 아이디 바꾸라고 형 아이디 바꿔 당장 아 아이디 바꿔 나 따라해 F 아 이게 공중파에서 느껴지는 KER 와 야 진짜 너무 잘했다 아 진짜 야 한 번 더 하자 나중에 아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 야 진짜 진참해도 너무 고마워 네 제가 한 게 있나요 두 분 종종 듀오 한 번 돌려주세요 아 정말 재밌네 옆에서 해설을 해주니까 네 형 우리 뭐 리그 나간 거 같아 지금 진짜 힘이 돼 힘이 돼 아 제가 이제 앞으로 더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니까 아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피부 좋게 자겠어 고마워 네 형 조심 들어가시고 어 알았어 알았어 세트가 다했네 세트가 다했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일날 만나서 롤 얘기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아 죽였다 진짜 아 미쳤다 미쳤어 하